오늘의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에 암송할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을 암송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요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요하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 내릴 열 번째 재앙 즉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유대력으로 정월 14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면 애굽의 모든 장자들 지희고와 빈부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흠 없는 일련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문설주에 뿌리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6월절인데 이스라엘 달력의 시작점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 전소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6월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심판자와 구원자가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애굽을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셨습니다. 심판자와 구원자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부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이단들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구원은 대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죽음의 재앙을 피한 가정에서는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어린 양이 희생재물 즉 대속의 재물이 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셋째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이 흘린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와 사방에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피를 보고 그 가정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넷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가정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값으로 그들을 사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헌신하되 기쁘게 헌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저희들 요니 저희들도 저희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켜서 주님의 재단에 올려드리는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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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